그 카피도 재밌더라고요. 심기 위해서 뽑는다는 말을 이렇게 나왔던데. 네. 저는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라는 것까지 봤는데 더 심각한 표현이 표퓰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머리 모자를 써서 모퓰리즘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약 공약이 누구를 겨냥한 표퓰리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젊은 남성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반면에 여성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은 없나 살펴봤어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탈모약 지원하지 말고 그 대신에 생리대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정체이나 공약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남성 중심으로 좀 쏠린 부분이 없는지를 다 함께 좀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좀 괜찮았습니까? 아니 무슨 꽃소금 같은 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꽃소금? 진짜 이만한 알갱이가 막 떨어져서 신기했습니다. 최근 들어본 표현 중에 가장 신박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박처럼 날린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니요. 진짜 꽃소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퇴근길에 듣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안전운전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탈모약과 생리대입니다. 아. 탈모약은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네. 이재명 후보 공약도 좀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최근 대선 관련해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탈모를 예방하는 약의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일단 여론은 격하게 호응을 했습니다. 그날 제 SNS 타임라인에도 거의 도배하다 싶을 정도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한 분들이 많긴 많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카피도 재밌더라고요. 심기 위해서 뽑는다는 말이 나왔던데. 네. 저는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라는 것 같이 봤는데 더 심각한 표현이. 네. 여기저기서 무조건 이재병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제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탈모인들이요? 네. 그만큼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걸 좀 실감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탈모증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23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탈모 증상을 가진 사람들 훨씬 많을 거란 분석이 있는데요. 대한탈모치료학회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통계를 낸 게 국내 탈모 인구는 1천만 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 명이요? 1천만 명이요. 네.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에서도 인용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공약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다는 표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퓰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머리 모자를 써서 모퓰리즘이라는 우승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포퓰리즘이란 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만 목적을 둔 정치라는 뜻인데요. 당연히 공약이나 정책은 대중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더 좋은 정책은 좀 뒤로하고 인기몰이만을 위한 정책은 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도 복지 분야 쪽인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이 탈모약 정책 때문에 좀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싶을 텐데 실제로 탈모약 공약을 비판한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상대방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지난 6일에 mbc 백분토론에서 출연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민들 대부분이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탈모약을 먹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탈모 때문에 연애도 어렵고 취직 결혼도 어렵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약값이 한 달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든다고 하고 국내에서 나오는 약은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2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요? 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만만치 계속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많은 국민, 그러니까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니까 보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약 공약이 누구를 겨냥한 포퓰리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일부 여성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좀 많을 거고요.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한마디로 좀 더 젊은 남성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반면에 여성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은 없나 좀 살펴봤어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칼럼을 기구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페이스북 친구인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 왜 탈모약 비용은 지원을 하면서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없는가라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생리대 구입과 관련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아까 그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가임기 여성들이라면 모두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전에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죠. 이게 좀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한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한 비용이 부담되니까 구입하지 못하니까 신발 깔창을 대신 쓴다는 기사가 보도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전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 생리대 구입 비용이 한 달 평균 1만 2천 원 정도라고 해요. 1만 2천 원. 네. 네. 1만 2천 원. 참고로 아까 탈모약과 좀 비교하면 좀 더 적은 수준이기도 하고. 그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퉈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당시에는 좀 나섰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이 되고 있는 줄 알았었고. 그런데 지원이 어떻게 그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초반에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만 11세에서 18세 미만인 그 기준이었는데요. 일단 소득이 낮아야 되고 나이가 없으면 청소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복지 분야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소득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여전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배제한다는 문제가 나왔고. 또 이게 신청하는데 서류 절차가 복잡했다고 해요. 신청 자체를 못한 청소년들도 많았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생리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숨기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죠. 이런 문화와 가난하다는 데에도 수치심을 느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전에 그 급식과 관련된 정책이 떠오르는데 무상급식 갖고 서울시에서는 투표까지 간 적도 있었고. 지금은 무상급식은 대세가 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제주의 경우도 지난 2018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최초로 시행을 했잖아요. 초중고 다 무상급식이 된 거죠. 그런데 생리대의 경우도 급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보는데요. 그 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비사업으로 생리대를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에서 7% 미만이라고 해요. 이게 여성과 남성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20%가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네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따져봤을 때 아예 시행하지 않는 곳만 10곳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죠. 그래요? 네. 초반에는 그렇게 앞다퉈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에는 절반 넘게 이걸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그러드니까. 네. 관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보편적으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생리대라는 키워드를 제가 가져오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탈모약 지원하지 말고 그 대신에 생리대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이나 공약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남성 중심으로 좀 쏠린 부분이 없는지를 다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조 기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까 그 탈모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남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대남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지지율이 좀 낮은 거에 대해서. 여기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대응해서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뭐였을까요? 일곱자 공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딱 일곱자를 올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글쎄요. 대응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보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윤 후보는 여가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폐지로 전환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지 않고 아동과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성평등한 취지로 추진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장했던 분들은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취지일 텐데 그런데 여가부 폐지는 이준석 국민의힘 담계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잖아요. 내용을 겪다가 최근에 극적으로 화합한 직후에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보이는 성의 표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과연 성평등한 취지냐 봤을 때 일단 이 공약에 호응을 한 층을 보면 좀 힌트가 나옵니다. 반페미니즘 단체와 남초 커뮤니티에서 격하게 호응을 하는데요. 기사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나오신다면 표를 줄 수밖에 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여가부는 여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가족 정책, 아동 청소년 복지까지 아우르는 부서이거든요. 여기서 여성의 권익이 이미 남성이 누리는 권익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게 이준석 대표나 반페미니즘 단체에서 계속 해왔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부서 설립 취지는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인가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대도 많이 변했고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 모든 분야에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당연히 각자의 노추관적 의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신에 제가 눈에 띄는 수치로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임금 격차에 관련한 통교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해 여가부가 2149개 상장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격차가 35.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성은 65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나는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임금 격차는 12.8%예요. 남성이 100만 원 받으면 여성은 88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와 OECD 가입 국가가 있는 애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아까 예를 든 것은 이제 상장 기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5인 이하의 기업들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데 아마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아까 OECD 얘기하셨는데 사실 선진국들 우리가 얘기한 선진국들도 남녀 간에 임금 격차가 있는 국가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OECD 가입 국가라는 거 우리가 홍보하면서 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이제 들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요금 올릴 때도 OECD 예를 듭니다. 그렇죠. 그렇고 필요할 경우에는 드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성차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이나 성소수자분들이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듣거나 성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을 경우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각 바로 불쾌하다고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자리가 꽤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모두 여성의 권익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건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성차별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상대한 문화에 와 있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좋아졌다 하더라도 지금이 조 기자님의 말씀드리려면 여가부 폐지를 논할 정도로 정말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가부 폐지를 논의하려면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가 어느 한 정치인에 던지는 듯한 그런 말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더욱 아쉬운 건 탈모약 공약이든 여가부 폐지 공약이든 여성이 좀 주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치인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상대적으로 특정 성을 향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생기고요.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성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페미니즘 계열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키워드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정치인들이 더 이상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는 전략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거대 담론이 좀 사라지고 소소한 공약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막 던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담론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네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비상한 상상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어느 제주 청년의 특별한 상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현재 신생진보정당의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양소희 씨입니다. 이제 막 만 26세가 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인데요. 양 씨는 최근 25세 끝자락을 보내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장학사업인데 제주 청소년과 청년에게 꿈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26살 청년이 장학사업을 하는 겁니까? 네. 네. 그런데 꿈여행이라고요? 네.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맛집을 가거나 좀 이렇게 보기 경관이 좋은 명소를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양 씨가 말하는 꿈여행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문화를 접하면서 그 꿈의 크기를 키워주는 여행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문화나 교육이나 정치나 모든 게 서울에 좀 집중돼 있는 게 있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는 점도 있고 또 서울과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고 자란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서울에서 자란 청소년들과 상대적으로 경험이나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기업가를 만나게 하고 문화체험을 하고 또 주요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여행이고요. 그런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긴 한데 아까 26살의 청년이 본인의 장학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 씨가 중학생일 때 미국 대사관 초청으로 전 지역에서 학생 대표를 뽑아서 가는 외교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이때 양 씨도 가게 됐는데 서울도래 학생들하고 영어 실력이라든가 해외 경험 같은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양 씨는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꿈의 크기나 노력의 차이는 없는데 본인이 그럴 기회가 없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의 불평등을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서울 학생들이 하는 모의 유행 같은 교과회 활동을 직접 친구들을 모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신과 같이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태어난 또래에 비해서 기회의 불평등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아카이브하고 또 이걸 제주 청소년들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기회의 불평등을 어릴 때 직접 느끼고 시작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 스튜데이에서도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제주 청년이 또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 좋은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공부해라 돈 벌어라 그런 얘기들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소개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마음이 아쉬운데요. 제주 투데이 기사나 또 다른 다음 키워드 뉴스에서 또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주 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